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우와 너무 예쁘죠? 제가 유명한 처음처럼 야상에 가서 이렇게 또 봄을 알리는 꽃을 몇 개 샀어요. 아버님이 세뱃돈 주셔가지고요. 쇼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너무 즐거운 꽃 쇼핑했습니다. 제가 산 꽃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예쁜 노란색 꽃이요. 너무 예쁘죠? 이거 수선화예요. 한 종이가 딱 피어있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하나 샀어요. 지금 여기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이 꽃때인가봐요. 저는 수선화 처음 키워가지고요. 너무 신기해요. 아우 막 딱 본 순간 이 노란색 꽃이 딱 피어있는 걸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요. 이게 촉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구근이 되게 굵고 실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와 이건 내 거야 이러고 4,000원이거든요. 지금 꽃이 지금 다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렇게 수선화 하나 샀고요. 요즘 앵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3단 층층이 앵초라고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피나봐요. 그래서 요 앵초도 너무 예뻐가지고요. 지금 좀 앵초가 또 시즌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 보라색, 흰색 이렇게 세 개나 사가지고요. 이렇게 합식해주려고요.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3단으로 핀다는 게 와 이것도 사실 더 예쁜 꽃이 핀다는 앵초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꽃이 어느 정도 펴있는 거를 사려고 저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꽃이 반은 펴있다 싶은 걸로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나머지 막 귀족 앵초, 엄청 비싼 앵초 많더라고요. 5,000원, 1,000원짜리 앵초 그래서 고객들은 아직 꽃이 안 폈길래 다음에 그런 앵초는 사야겠다 해서 지금 딱 펴있는 아이들 세 아이 이렇게 샀고요. 너무 예쁘죠? 우와 이게 무스카리라는 꽃인데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 꽃이 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파란색 꽃이 피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이거 보세요. 우와 보이시나요? 우와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우와 이거 한번 보세요. 우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거 본 순간에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뭔가 꽃이 조롱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귀여운 바가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와 이 선명한 파란색. 그 밑에 끝에는 하얀색이에요. 우와 너무 신기하고 예쁘죠?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이게 볼수록 예쁜 거예요. 우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이제 펴 있고 이 아랫부분은 이제 꽃대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무스카리 하나 사왔어요. 이것도 아마 4,000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4,000원이네요. 너무 예뻐가지고 와 이 무스카리랑 수선화는 정말 처음 키워봐요. 앵초도 처음입니다. 잘 키울지 자신은 없는데요. 너무 예뻐서 샀고요. 얘도 진짜 예쁜 꽃이 핀다는 거예요. 크로커스요. 크로커스.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엽고 구금도 튼실하고 얘도 4,000원 주고 샀어요. 크로커스도 진짜 예쁜 꽃이 핀다길래 꽃이 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쉽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꽃다지라고 하는데요. 무슨 꽃이 피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4,000원인데 지금 3,000원에 할인한다고 하셔가지고 무슨 꽃이 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연두연두하고 봄을 기다리면서 꽃다지 이 아이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양지라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꽃이 예쁘다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미니 스키비오사라는데요. 얘도 꽃이 예쁘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추천받았습니다. 이렇게 3개는 이제 추천받고 이거는 제가 이제 꽃이 펴 있는 것만 펴 있는 것만 이렇게 골랐는데요.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주신 용돈으로 이렇게 꽃 사서 또 예쁘게 한번 키워보려고요. 처음처럼 야생화 화원이요. 다리를 건너가야 돼가지고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가서 사야지. 아버님이 주신 세뱃돈으로요. 예쁜 식물 사면서 봄맞이 하려고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하초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얍 아멘